외교부가 연쇄폭탄 테러가 발생한 스리랑카의 여행 경보를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연쇄폭탄 테러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를 비롯해 인근 지역 교회와 호텔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피해를 고려해 여행 경보를 여행 유의해서 여행 자재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리랑카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스리랑카를 여행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스리랑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 경보 추가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